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머니! 주몽이의 서신을 전해준 사람이다. 심려 말거라. 멈춰라. 아니. 마마. 마마.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마마께서 왜 이곳에. 주몽 대장을 찾으러 가기 위해 부여궁을 탈출했습니다. 내 며느라기와 손자입니다. 국경 수비대의 경계가 삼엄하여 도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염치 없으나 천대인께 도움을 청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리로. 자, 앉았어요. 두려워할 거 없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거라. 알겠느냐? 자, 싸라. 조금만 참고 기다리거라. 걱정 마십시오. 자, 국경으로 간다. 예. 자. 자. 조금만 subscribe.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전에 부여로 간다며 국경수비대를 통과하지 않았어. 졸본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중요한 거래가 있어서 상단을 돌렸습니다. 혹시 국경 근처에서 안여자들을 못 봤어?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요주의 인물이 부여를 탈출하려고 하고 있어. 여자 세 명과 어린아이가 한 명인데 그런 자들을 보면 즉시 부여군에 알리시오. 알겠습니다. 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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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상단이냐? 졸보느라 가는 상단입니다. 무슨 물 먹이냐? 곡물과 소금입니다. 이루시면 곡물이 다 쏟아집니다. 물러나거라. 곡물이 다 쏟아집니다. 곡물이 다 쏟아집니다. 곡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만! 그만하거라. 무엇을 아느냐? 뒤져라! 네! 예! 오이총관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글쎄요. 상단 행은으로 위장해 국경을 넘어가시는 것을 모셔왔습니다. 이 놈은 유아 부인과 무슨 관계길래 도우려 한 것이냐? 국경 근처에서 우연히 만나 간곡히 청을 하시길래... 네, 이 놈! 우연히 만난 사람을 목숨을 걸고 도우려 한단 말이냐? 네 놈은 분명 주몽이와 내 통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 천대인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만나 제가 졸본 땅까지 데려다 달라 청한 것입니다. 이 놈이 바른 말을 실토할 때까지 문처하고 예소야와 유리를 저소에 감금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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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우 어서 구하거라 주몽이의 사주를 받은 것이냐? 그런 일은 없어. 너놈이. 네놈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저놈이 입을 눌려 우리가 옛 조선의 기록을 내어줌을 시도라도 하면 너와 난 죽은 목숨이다. 소희는 한나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왕자님도 저와 같이 한나라로 가시지요. 이놈이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방도를 찾아야 한다. 방도를. 지금 방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놈이 입을 열기 전에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저놈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네가 저놈을 죽여라. 예? 어, 저, 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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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인 일이십니까? 아직도 질토를 하지 않은 것이냐? 지독한 놈입니다. 네가 문초를 제대로 못한 것이 아니냐? 태마진이 장안에서 대역죄인들의 문처를 한 경험이 있다고 하니 한번 맡겨보거라 내가 해보겠소 이 이실 짓고 하거라 니놈이 주몽이 한 내통을 하였느냐 빨리 말을 하란 말이다 오랜만이요 기별도 없이 어인질이십니까 폐하의 명을 받아 송양훈장을 돕고자 왔소 금하 황제께서는 한나라와 가까운 우리 졸본을 탐탁치 않게 여기실 텐데요 다물군이 계류에 합세한 것을 우려하고 계시오 게다가 내가 비류를 돕자고 주청드렸소 내가 원군의 선봉장이 되어 다물군과 계류를 칠 것이오 그리만 해주신다면 졸본은 대대손손 부여의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여가 원군을 파병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 파병된 우리 부여 군사의 군량미와 군수물자를 비류해서 부담하고 공물 300석을 부여의 조공으로 바치시오 송구합니다마는 그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뭐요? 우리 졸변도 가뭄이 지속돼 어려운 처지입니다 겨우 군량미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계류에 기습에 불타 잿더미가 된 후로 백성마저 굶주리고 있는데 어찌 조국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제안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부여는 군사를 내어줄 수가 없소 자네 얘기 들었나? 계류로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에요? 응 그렇다는구만 지금 계류에는 주몽 왕자님과 다물군이 있어서 나라와 부족을 가리지 않고 백성을 다 받아주겠다는구만 아니 그럼 지금 저 사람들이 다 계류로 가는 거요? 응 국경수비대에 걸리면 다 개죽음 당할텐데 그렇지 부여해서 굶어주거나 계류로 가다주거나 매한가지 아닌가 다녀왔습니다 배야 어찌되었느냐 송양이 곡식을 내어준다고 하더냐 아뢰없게 송구합니다만 비류 또한 사정이 어려워 조국을 바칠 수 없다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arkets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